완벽한 호흡으로 1단계 신호등 가볍게 통과 2단계 재입금지도 통과 이제 마지막 3단계 뭐야 과연 차분하게 동물도 쇼쇼쇼쇼 해들아 너희 쫓길 수 있겠다 너무 통해 됐다 나는 음식격이었는데 발탁봉을 해줘 이미 성공했거든 짠 잘생겼어 왔다 엄마님 너무 웃었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날분들의 신난 아이들이 너무 설렌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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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할까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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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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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유리가 없다 도대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출발 테마 깨끗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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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찾았어. 우리가 좀 빨리 가야 돼. 우리 시간이 없으면 녹색깡이 못 돌아와. 다섯 명 모두 함께 회뚜는 마을 통과. 저기 통과하면 돼요. 숲속의 집. 저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마지막 미션 장소. 선생님께 미션 과제 전달. 네, 한 번 볼까요? 이 봉지. 지금부터 빈 봉지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. 봉지의 화려한 무늬를 이용해 만드는 이건 과연 무엇일까? 이렇게, 이렇게, 예쁘게. 나비, 나비. 맞혔어요, 우리 친구들. 나비. 빈 봉지가 나비와 변신. 정말 예쁘다. 나비 한 마리씩 가슴에 달고 소감 한 마디. 나는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할 거예요, 이거. 오, 엄청 만들 거예요? 나도 많이 만들 건데요. 이제 거자 먹고. 봉지 안 말릴래요?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것은? 자, 이제 무슨 물일까? 빨간색, 빨간색. 네. 한 번 맛 봐봐. 봐봐, 봐봐. 어떤데? 자, 여기 좋아. 자, 자, 자. 자, 자. 양파 껍질이에요. 이거 보통 어떻게 하지, 엄마들이? 버려요. 그래야 버리지. 이렇게 끓여서, 양파를 끓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양파물로 염색하기. 하나, 무늬를 만들기 위해 고무줄로 염색할 전을 군데군데 묶는다. 둘, 양파물에 닮은 채 20분간 계속 주무는다. 주물러, 주물러, 쭈, 쭈, 쭈. 주물러, 주물러, 쭈, 쭈, 쭈. 아, 맛있다. 나눠버릴까. 아, 맛있다. 우리 서로 친구들한테 다 한 입에. 먹어보자. 어떤 맛? 맛있는 맛. 맛있는 맛. 이게 뭐라고 그랬지? 양파. 그래, 양파 껍질이야. 양파인 줄 알고 나니 맛도 좋다. 자, 이제 고무줄 빼기 해요. 셋, 처음에 염색이 되면